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어떤 병이든지 도움이 되는데 무슨 이유로 체표의 온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 손발이 찬 경향이 있는 사람은 그걸 올려주는 쪽으로 해줄 때 체내에 있는 온도도 정상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고 도움이 되고요 또 열이 많은 경향이 있는 사람은 또 낮추는 방법을 써줘야 내부의 온도가 제대로 조절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